가문수는 그래도 짱짱 하다 많이 이제 너르너르래져 있겠죠 계속 죽였으니까 어? 뭐야 얘 어? 이런 우연이 시카니스 오다가 발견했습니다 일단 나라가 1대1 체제가 계속 가고 있네요 너무 좋죠 저는 좀 볼까요? 블란디아는 뭐였다고 150명 됐대 서부제국 4천명 어? 그래도 아직 많이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제 4천명 이상으로는 뭔가 안 올라올 것 같죠 영주를 하도 죽여서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 세스타다임 성으로 왔습니다 200명 있네요 자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나보다 먼저 올라간 이유가 뭐야 어? 길을 열어줬잖아 아 고맙고 얘들아 잘 좀 해봐 왜 1대1 교환하고 있어 힘들게 키워놨더니 괜찮습니다 자 자 성문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나 숙련도 진짜 안 오르는 것 같다 뭔가 쯧그룹 게임 레벨 올리다가 와우 레벨 올리는 거 참 안 오릅니다 숙련도가 너무 끔찍하고 어 일로 오는구나 어 잡았다 자 세스타다임 먹었습니다 이제 뭐 어디를 가면 될까요 이것도 이제 먹고 뺏기고 할 것 같긴 한데 4천명 밖에 안 되는 것 치고 되게 잘 공격을 오네요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보니까 제국은 영원히 많다 진짜 니카론 쟤네 거 맞았어요? 우리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쪽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오니카 쪽을 징집을 하겠습니다 헉 우리나라 군대가 1200, 800, 900 살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안 해도 되겠는데? 헉 안 해도 되겠는데? 와 이거 진짜 많다 여기도 되게 많네 보니까 아세라이랑 쿠자이트랑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틈에 저는 이쪽 끝에 있는 성부터 먹어서 군대들이 여기까지 안 오게 만들겠습니다 투밸리스 성부터 먹죠 갑니다 헉 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200명 있는 성입니다 와 되게 멋있다 사다리를 어디다 놔요? 여기 있죠 하나 반대쪽으로 다 놓습니까? 저쪽인가? 여기 이건가보죠 이거요거? 오 신기하네 이게 그리고 성문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는게 성문량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병사가 더러울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보죠 와 사막 성 예쁘네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빡센데 오오 이게 가능? 와 거기다가 낙템도 거의 감소 대박 이거 왜 색깔 뭐에요 이거 누가 저렇게 신났어 여기 어디에요? 이쪽이 정문이겠죠? 와 여기 되게 예쁘다 벽에 얼굴 비비고 싶은 벽면인데 질감이 자 성문 도착했습니다 성문은 나무로 되어있네요 나무가 굉장히 귀중한 동네일 것 같은데 뭐 다 나무 아니면 뭘로 하겠습니까? 자 빨리 와요 오 도끼 들고 오는 것 봐 개무서워 얘들아 빨리 와줘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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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구 아 아 아유 씨 독한 놈들 아 독한 놈들 여긴 내가 사수한다 레크 빨리 와라 문 닫히잖아 닫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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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얘는 뭐야 닫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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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비다 빨리 좀 와요 그만 쏘고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쎄 아 뭐해 닫혀 버렸잖아 빨리 좀 오라고 교환비가 너무 쓰레기죠 아 아 누가 닫았어 이걸 닫는다고 이걸 닫는다고 와 진짜 지겠는데 이러다 내가 잡는거 말고 교환되는게 없어요 일로와 얘들아 일로 못오네 이게 좀 멀어서 그런가 병사들 일로 안옵니다 일로 거의 안와요 갔다가 아 누가 닫았어 간의 검도 우리 애가 닫은거 아냐 저거 빨리와 드디어 온다 와 이거 문을 열게 열어도 너무 안와가지고 안 여는게 나았을 정도로 잡았는데 이미 정문 사다리쪽 여는게 나았겠는데 안에서 보니까 되게 뭔가 아늑하고 좋네요 모래로 되어있는 이 성이 되게 예쁘다 그리고 적은 한 명 남았음 어 다 잡았습니다 투빌리스 성 자 투빌리스 성 먹었습니다 이제 이 끝에 있는데 먹고 이쪽쪽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여길 잘 싸울 수 있게 근데 어떻게 된거죠 도시 아니 제국이 이렇게 세다고 도시 두개랑 성 하나를 동시에 쳐 이거 오반데요 일단 갑니다 저도 빨리 가야겠다 징짐하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가야겠다 쿠자이트 세력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이씨 합평 맺을건 안되구요 근데 둘이 합쳐도 우리나라가 더 세네요 근데 제국 하나도 좀 말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까 확인해보니까 아세라이랑 싸우고있던거 같은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진 모르겠네요 찾아볼까 이제 보자 쿠자이트가 아세라이랑 계속 싸우고있네 그럼 자극 안하겠습니다 일단 제국 먼저 이카론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무인 세력과 공격을 갑니다 그것도 심지어 쿠자이트 상대로 아 좋지 않아요 여금도 이제 이건의 부대가 성을 먹고 있구요 그리고 저는 이 구석이 떨어진데 헤엥 하하 500명이라고? 아아 어떡하지? 자 그럼 어떡하죠? 일단 데려오자 얘네 셋만 데려오고 300을 쓰겠습니다 좀 많이 아깝긴 한데 이걸 쓰고 공성무기를 자 합류했습니다 천명이구요 이 공성탑 하나랑 공성추 하나 그리고 이제 오낙어 투석기 세개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상대는 발리스타 4개 자 공성탑은 왼쪽으로 가구요 저는 오른쪽 사실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어어? 자동문이야 설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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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어?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뭐야 갑니다요 joe 정문 오픈 오픈 아아아 잠깐만 이거 아닌가? 이건 아닌건가? 어 오픈 오픈 얘들어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오오 됐다 부셨다 얘들아 와라 야 공성 그거 지금 옮길 때야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밀고 들어와 공성탑도 왔죠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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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맞추면 안 돼 대장은 알아서 구별할 수 있지 아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약간 좀 400명 좀 불편했는데 편안해졌죠 20명 남았네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성탑이 이거 우리 투석이가 부순거 아니죠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성탑 부서졌습니다 실망이고요 이겼고요 고르니 전사했습니다 자 해산시켜 주겠습니다 예약력을 최대한 아껴서 필요할 때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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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